네 저는 그 많이들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클로바 그러면 항민씨는 어떤 노래를 고를까요? 저는 정준일 선배님의 잊잖아 널 사랑해 라는 짧게 아주 짧게 아주 짧게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? 한 단어 이상이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준비되셨으면 따뜻한 봄바랑처럼 상냥하게 내게 불어오던 너 사랑합니다 첫 파트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5 6 5 6 7 4 뜨거운 숨이 쏟아져 다시 나를 적셔 저 끝까지 더 달려가 오 나 나 나 아 아 아 핫 핫 검증에 성공을 했나요? 어 핫 네 성공을 했나요 핫 핫 핫 다 핫 8 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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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드를 위한 것 같은데 눌러주세요 5 6 7 8 내일이 올 걸 아는데 오 내일은 와 핸드폰을 놓지 못해 우리 폰 없잖아 잠은 놀 생각이 어때 집에 가면 잘 자잖아 에스엔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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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하죠 알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봐도 기다린단걸 애써 웃어보는 눈가에 묻은 슬픔 내가 어쩔 수 없단걸 느낄 수 있어 괜찮아 미안하단 말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명곡 아닙니까? 오늘도 진짜 좋죠 고 고 어제였던 것 같아 바래지 않는 그날 유난히 눈이 맑았던 아이 같던 아이 같던 너 이젠 오히려 날 위로해주네 작은 어깨를 강민이에요 이거 감싸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오히려 너의 작은 어깨 내가 기대해줄 강민이 노란경을 입고 있는거 보고싶다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초라한 나의 진심은 겨우 이런 것뿐야 그대 그대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흰 머리조차도 그대 멋질테니까 세워 그게 여러분입니다 클로버 자 보여주세요 갑니다 그대음악 잡기 뱀 정 ואף 뱀 뱀 뱀 뱀 뱀